올라가볼까? 저 번호만 타서 가면 돼 파란 길이 어딨지? 파란 길? 파란 길이 없는데? 잠깐만 어! 갈아타는 거 저기야! 잠깐만, 잠깐만! 아무데는 타면 안 돼, 민유라 알겠지? 당국이가 어딨냐? 우리가 지금 동작이 있는... 잠깐만, 잠깐만 아니, 잠깐만, 잠깐만 안산으로 가는 건가 봐 봐봐 소울이가 빌리잖아 오, 서울이야! 오, 서울이야! 서울이야! 저기 있다! 서울이야! 가자! 저기 있다! 벌써 다 왔어! 벌써 다 왔어! 벌써 다 왔어? 여기 오차! 아! 풀물었어! 여기! 기다리자! 기다려야 돼, 우리! 여기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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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, 오, 오! 오는 것 같아! 가만히 있어! 온다, 온다! 온다! 왔다, 왔다! 빨리! 쳤다, 쳤다! 오! 어디 갈까? 여기엔 자리 없어! 여기 자리 없어, 민유라! 이리 와! 또 하나 중요한 건 방향이 동작역에서 딱 탔는데 그다음 안내방송으로 다음 역은 2촌, 2촌 이렇게 되면 잘 간 거고 총신대 입구, 총신대 입구 이러면 잘 못 탄 거야 맨 뒷자리였네 2촌 맞다! 2촌! 오케이! 오케이, 우리 잘 탔어 잘 타 잘 탄 거야, 우리 진짜 잘 탔어 누나가 잘 알지? 응 아, 자리가 완전 없다 아까 2촌을 다 못했어 우리가 잘 온 거야 우리 잘 온 거야 누나만 믿어 우리 차에 노래가 이상해 우리 잘 타고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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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, 사만측이야? 귀여워 귀여워 쑥대입구 우리 이제 서울여 프로그램을 이제 다 왔어 이제 내리면 되는거야 우리 서울역에서 내리는게 왔다 우리 왔어 다 왔다 그런데 또 아빠들 어딨지? 서열 왕위 한 껌만 한 껌만 예